하나, 둘, 셋! 서빙! 가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정말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여러분! 냄새가 심사합니다! 들어 올 때부터 그냥 냄새가 솔솔! 느껴지시나요 지금? 힌트 드리자면 지민이 살짝만 앉아봐! 살짝... 왜 과일라? 과일라! 과일! 여러분 여기는 진짜 언급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이제 양노이도 갔다오고 삐만도 갔다오는데 왜 여긴 안가냐! 여기가 거의 원조인데 넘버원입니다 진짜! 2008년도에 여기가 오픈을 했거든? 되게 오랫동안 있잖아! 비기의 질이 엄청 좋다고 나는 예전부터 소문이 났긴 집이야!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엄청 논란이 있는 그런 집인데 우리가 또 입맛에 잘 맞는지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집은 소고기 러버들한테는 최고야! 사이누아까 똥마아! 똥키인데! 아! 나오까 똥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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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페이죠? 뷔페입니다! 뷔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살짝 뭔가 시선이 지에 따라서 따가운 것 같은데 누가 쳐다보는 것 같지 않아요? 잠시만 여러분! 누군가요? 누군데 자꾸 저를 이렇게!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은 한국인들에게 왔습니다. 저.. 어! 놀러워! 왜? 제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에게 왔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왔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성력은 안 멋진 함흥isión. 보고싶니까. 인 Street. 인 Street 했으ں. 인 Street는 배달 Plant 차 commissioner. head holes이 칼이 maximalолод. rusty 단 столè 고기까지 switching. 오후이 차분uten 좀 어려워. 그래서 왜 피부 Ferr 짓일 게 negativeiegen. 고.. 막 단단해요 salesbed Licht voll czasu 수우.. 그래서 asking 널 enfrent田 camping 이런 의미는 인이릿브리드가 왔습니다. 릴네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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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케징이 이제 좋은 의미가 지금 가을 수 있는 에코릭 피부 에코릭 피부 이 제품은 그리고 비타민 E3 Anxia 이 제품은 릴네베크 릴네베크 희망하게 하자 못하고 싶은데 rek 깜빡 바쿠게트 사이아몬드 ㅋㅋㅋㅋ 난 정리 lö이 ... ㅅ 왜냐하면 Vitamin C Green T. M.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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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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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편하게 만들기 위해 그리고 그가 그의 스티블리니를 만들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스티블리니를 위해 둘이 크고, 너무 이름나? 볼까? 이 스티블리니는 Orange Tree Cellum 그리고 그의 스티블리니를 위해 스티블리니를 위해 스티블리니를 위해 스티블리니를 위해 많은 스티블리니를 위한 쓴 스티블리니를 위해 아따..zan 이 comforting 아이오한 아이오한가 알디 아이오한 아이오한Ver sais Far more 울산이나 뮷лись 헤어오ained grasses 동시 conv Have Nice Stermda har 진짜 올해 어 사실 그는 Shaun 내 before 아름다운 와우 내 삽ậu 말ài 1,5 날 4 날 일단 1 날 원래대로 이 제품이 2,5 날 탭 8,8, Focus 2,4 2,5,1 그렇습니다 영상편집에서 eskoppi Lazara 제 제품이 10% 고맙습니다 어후에. 자기널미로는 최소한 가격에 이곳에 이제 더 많은가 1100개월에 10% 그리고 7% 네 네 네 아 이곳은 저희가 국제 국제 근데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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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0,000원 1,200,000원 오오오 마이크 하얀 거짓말이러니까? 오케이 이 시각이 이 시각이 있다면 뭐지? 제가 대결과 넌 제가 대결과 넌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하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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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oklyn Loة 하얀 거짓말 talking having học website virtual 중 가단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 하얀 belongs 그리고 채널을 통해 이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 영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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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빙스. 카치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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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오늘 비가 안 온다? 그래도? 쌈, 티, 팝! 오! 바로 바로? 응! 여기가 뭔가 진짜 찐 느낌 나 지금! 찐이야! 오리지날이야! 오리지날! 자, 메뉴판을 주겠어! 이거 다 쫙 해서 제가 또 인스타그램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국 구독자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쥬! 가격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290g밭은 소에서 딱 돼지 정도까지만 드실 수 있고 329g는 다 드실 수 있는데 음료 없이! 음료는 미포함이고 399g가 딱 좋을 것 같아! 뭐든지 다 드실 수 있고 음료 포함! 539g다! 그러면 맥주까지 무한리필입니다! 맥주 무한리필이 진짜 대박이야! 아니 한국 사람들 맥주 얼마나 좋아하는데 집에 안 가요! 근데 여기가 딱 2시간! 2시간 시간 제한이 있어서 근데 2시간이면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배 터지게 먹습니다! 진짜! 저희는 399g로 한번 얇아지게! records! 한번 테스트를 asking... Dasen 어머karoon 어머.. 우리 잔 Sauce Mohammed 마늘? 맛있 what Welt 앞에 sus 간장인데 매콤한 간장? 갈비 아, 맞아! 갈비 compartment 그런 말 page 그림으로도 이렇게 있구나? 그림 메뉴는 편입니다! yl팀 음식 저기 벌어는 뷔페인가요? 뷔페죠. 뷔페는 무조건 리필. 유지,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와, 이 오스트레일리아산 진짜 맛있어. 호주산으로. 오, 리바이드 있어, 리바이드. 3라인, 베이컨 하나 추가. 이 근처에서 코로나 시기를 버틴 유일한 가게야. 아, 이거. 왜 그러는구나. 이거 정육점에서 바꾸는 것 같은데? 너무 깔끔한데? 호주산으로. 오, 오케이. 황양색이 호.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직접 다 서빙을 해주시네. 그러니까. 제가 한 번 여러 개 좀 시켜봤으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네. 와우, 바로 야무지인데? 이거 압뜨합니다. 좋았어, 좋았어. 이거 아니야. 오, 안 뜨겁나봐. 고프에 사나오니. 아니, 기윤씨는 어디 화장하셨나봐요, 오늘? 아, 제가 다래끼가 양쪽에 나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양해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엽니다. 항상 바다를 올리기 전엔 야채를 올려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이제 뭐 거의 준프로 요리사 다 됐죠? 그럼요. 네? 나니? 자, 바다를. 그렇죠, 그렇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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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차돌인가? 뭐지? 미쳤어. 그냥 바로 저어서 먹어도 될 것 같아. 오. 아니, 이거 냄새, 이거. 와우. 야우. 자, 이 친구 올라갑니다. 와우. 오이게. 오오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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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와우. 그게 쌀국수 먹는 맛이야. 오. 와우. 자, 두려워 콜레콜레콜레 여보 어? 보세요 4개? 자, 고기 본연의 맛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정답 진짜 잘한다 아니, 바다와 소고기가 만나면 부적이야 치트길 고기 상태 어때? 좋아? 많이 필요 없어 반수가 무슨 말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 이 코팅을 너무 잘했어 바다의 고기 코팅을 너무 잘해서 바다의 향이랑 소고기 향도 같이 있어 와 진짜 너무 맛있다! 내가 이게 소고기가 좋아서 먹으려고 하네! 노각이야 입에서! 보통 소고기 질이 안 좋아도 바다 맛으로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소고기 풍미랑 같이 올라서 거부할 수 없는 맛이야! 진짜 베스트 비프다! 내가 왜 여기에 이제 온 거야? 치즈 25만원짜리 왔습니다! 따로 추가하셔야 돼요! 치즈 눈이 내려와! 치즈 짱 많아! 안 맞으실 거예요? 눈이 내려와! 어쩔 줄 몰라요 지금! 눈 땡 맞고! 근데 돼지도 이쁘다! 돼지도 괜찮어! 네 더 주시고요! 우리 백모아이들 일 잘하네 오늘! 백모아이가! 원래 맛있는 거 앞에서는 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불고기 피자 좀 있으면 나옵니다! 소 불고기 피자 나옵니다! 치즈 보이시나요? 치즈 바다! 와우! 한국 소스! 네! 어! 맛있어 같아! 여기에 그냥 빵 있으면 피자야! 사각피자! 와우! 치즈가 막... 안 뜨거워! 그러니까 엄청 뜨거운 것 같은데! 거의 용암을 넣었는데! 소스 맛있다! 따봉! 호흡! 호흡! 낭만 있지 않아? 이러게? 있어 있어 그래! 맛도 너무 있어! 아 치즈 너무 맛있다! 호흡! 호흡! 낭만 있지 않아? 이게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위험해! 마이처성! 소고기 다 먹었나? 잠깐 시키겠습니다! 와... 70까지네? 근데 이게... 단점이... 불조절이... 계속... 계속 타! 빨리 빨리 올려야 되네! 어! 빨리 빨리 먹어야 돼! 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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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게티 괜찮은데? 괜찮아? 응! 여기 스파게티 진짜 괜찮아요! 우리 근데... 이거 시켰나? 버터? 안 시켰는데 그냥 죽인거지? 버터는 그냥 없어지면 바로 들어가! 그냥 바로 들어와! 너무 좋아! 단둘 먹었나? 단둘도 있어! 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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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페셔널! 뭐야 이거? 자동이네 여기? 그러니까! 말 안해도 그냥 딱! 여러분 저는 찾았습니다! 너무 맛있어 이거! 이게 그 소고기 국물이잖아. 근데 진짜 꿀티오 먹는 것 같아! 꿀티오는 어떤? 맞아 맞아! 마늘 볶음밥 원래 볶음밥에 시푸드 소스 조금 넣어서 먹는 진짜 맛있습니다! 꿀팁! 와해주세요! 맛있어! 버터 굽기 전까지 이걸로 한 번 먹고 있습니다잉 미리 미리 바라뽀 ㅎㅎㅎㅎ 바라뽀 바라뽀 그냥 남찜 쨔오 남찜 쨔오가 짜고 맵고 조금 식힙니다 달진 않아요 이거 저처럼 단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이런 거 이 황토소스 여기가 소스가 관광객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막 맵고 자극적이고 쉬고 그렇지가 않아 맞아 대중소스 누구나 접할 수 있어 놀랍다 이제 확실히 국물은 진짜 조금 더 달아 고추를 그냥 한 10개는 황토소스 넣어줘야지 고추를 달랄까? 피티노 지금 기운이랑 거의 친해졌었죠 아이치랑 지금 그냥 눈빛만 마주쳐도 그냥 와 넘어 대체 뭐니? 김치도 있어 김치? 김치도 있어? 김치 구워 먹으면 막힌 하게도 나중에 Charge 다음인ake 다 넣습니다 그냥 네 다 넣어버리세요 그냥 와우 비키노입니다 이거 식량고추 아닙니다 그냥 고추탕 되게 묘한 게 단맛도 나는데 매운맛도 나 매콤달달은 아니고 존나 단데 존나 매워 맞아 맞아 어우 좀 좋다 어 이제 조금씩 지민표 꾸이띠오 나무입니다 아 미쳤다 던져주시면 됩니다 넷이요 남찜참참 르하 단고기 리바안 와 고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남찜참참 달라고 하면은 남찜참참 줍니다 총 4가지 있어요 4가지 여기는 좋은게 직원분들이 직접 막 돌아다니시면서 딱 자리를 보고 비위가 없는거 바로바로 써요 맞아 너무 좋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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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찜참참을 한번 먹어봅시다 맞아요 남찜참참을 맛있는거 많이 많이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응 남찜참을 골고루 많이 섞여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이 빨간 소스도 맛있어 맞아 맞아 맛있어 매콤해가지고 땡이야 자극적이야 한국소스는 좀 달다 그러면 이건 매콤 그러면 리바이랑 차돌이랑 어떤 제품을 넣어요? 이게 리바이거든 지금 오게? 차돌이요! 차돌! 리바이는 조금 찌개! 어 맞아! 이 소고기 향은 너무 오빠! 근데 리바이가 안 돼! 나 지민이는 고기 먹을 때 이름 있는 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차돌이 많아! 근데 고기의 고년에 소고기 그대로 넣기 싶은 건 리바이! 베스트 비프! 차돌 합격! 합격! 이 철판은 못 쉬게 해! 계속 저어줘야 해요! 난 또 이런 황홀로는 처음 보네! 살짝 생긴 거는 그 페인트통 있지? 어 맞아! 페인트통을 좀 개조해서 숯불 황홀로 이렇게 만든 그런 느낌? 제가 아까 극찬했던 마트 하나 더 시켰습니다!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 이거 안 맛있어! 맛있어! 오! 뭔가 필랭! 라운드! 우리 집 몇 차들? 헐라! 3차! 3차전! 4차 될걸요? 4차 됐나? 이런 게 엔시트 폼교 아니야? 오! 좋다 좋다 좋다! 굿 아이디아! 이렇게 덮을 수 있게 이걸로 갖다 주세요! 호일로! 맛있게 쭈욱! 고추가 동동 떠나냈는데 칼칼해? 오! 엄청 칼칼해! 엄청 칼칼해! 엄청 칼칼한데! 엄청 달아! 맞아! 맛이 싸가지가 없네! 너도 아니고 저도 아니네! 맛이 싸가지가 없어! 미쳤어! 미쳤어! 베스트 비포 지점이 7개 있어! 7개? 7개나 있어? 근데 여기가 본점이지? 여기가 거의 본점이라고 봐도 되지! 음! 전기장판이요? 와우! 와우! 뭐야! 전기장판이요? 아! 단맛이 진짜! 하하하하하하 단맛이! 살짝 짝쪼롱한 맛이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맞아! 아 여기 남불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치즈를 뿌려먹지 말고 이렇게 뽕조로 해서 먹어야 돼! 아니면 늘러붙어서 판을 계속 달아야 돼! 어! 원래 먹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고기 좋아! 고기 좋아! 고기! 고기 좋아! 고기 좋아! 고기! 나은주가 나 보고 스물삭에 웃고 하셨어! 잘 먹고 있군! 피레기? 어! 피레기! 왜냐면 우리가 점점 느려지고 있거든! 지금! 어! 얘네 이제 좀 더 느려지네! 어! 느려지고 있네! 여기에 지민이가가! 콩팥이 소스! 너무 더워요! 리바일!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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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앞에 그냥 생고기만 이렇게 구워서!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고기! 리바이가 꼿둥심이래! 꼿둥심! 한국에서 꼿둥심이래! 한국에서 꼿둥심이래! 고기! 꼿둥심이야! 발빛에 붙어있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구기 중 하나죠! 리바이가 원래 그렇게 많이 안 익혀 먹어도 되잖아! 맞아! 이거 먹어도 돼! 살짝 벌거스름 할 때! 고기!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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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콜라? 깨먹어야 돼! 익게 먹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너무 익혀 먹었어! 빨리 먹어! 훨씬 부드럽지? 오! 그래 이렇게 살짝 벌거스름 할지! 너무 익혀 먹었어! 응 우리가 너무 익혔어! 우리 부드러워! 네! 시드레콘당! 이런데 없어요? 응! 살짝 빨간 게 있을 때 먹으면 좋을 거 같아! 아 설렀어! 그렇지? 훨씬 낫지? 이거는 버트로포니도 맛있어요! 아 그래? 난 두 가지 매력이 좀 달라! 버터는 코팅 돼가지고 버터 향이 엄청 센데 얘는 이제 본연의 소고기 향이 막 훨씬 나니까 맞어! 이게 우리가 천천히 먹는 법을 이제 배워야 돼! 맞아! 우리 너무 급해! 네! 천천히 버터도 그냥 한 개씩! 그치? 한 개씩! 한 개씩! 우와 한 개? 우리가 야 못 먹는 음식이 뭔지 알아? 오마카세! 아 맞아! 못 기다려! 너무 느려! 못 먹는 거 이 책상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게 공문 한 번! 해둬보세요! 맛이 없어! 매력 있어! 너무 힘들다! 누가 달고나는 거 같아! 저기 인연뽑기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야? 가발 썼어? 뭐야? 그 빛남적 아래? 야 인연뽑기 하는 거 같아! 야 인연뽑기 하는 거 같아! 막 막 이쪽 있을 때! 양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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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붙으면 안 돼! 입이 빨리 움직이신데요! 자 이건 포 지민! 여기 또 입 빨리고 있어! 지금 빨리 해야 하는데 지금! 대빵댁기 사장님이신가요? 대빵댁기 사장님! 까까까까까까! 잠시만요! 바삭! 소고기! 부위! 바쁨 바쁨! 우리 끝까지 집중 마켓! 어디서 오신지 오신지! 살짝만 굴려도! 이대로 되겠구나! 이거 감출 수 없는 포커페이스가 안 돼. 이거 하나 더 줄까? 이게 딱 한입용이잖아. 맞네. 이렇게 잔잔하게 먹어도 괜찮네. 근데 불판 딱 있어. 한국에는 이런 버터랑 같이 먹은 소고기는 없지 않아. 한국은 거의 뭐 소금장. 한기름 이렇게. 고기만 딱딱해가지고. 본연의 맛으로. 대망의 메뉴가 하나 더 있죠? 돼지고기 김치볶음밥. 밥이 필요하고요. 계란이 필요합니다. 김치. 성셉. 성셉. 네. 얼티요. 김치를 볶아주세요. 국물까지 다 넣나요? 김치만들 차요. 김치 아니야? 국물은 마지막에. 그렇지. 안그러면 이 불이 죽습니다. 이미 맛있어. 지금 이미 맛있어. 그렇죠. 그렇죠. 돼지 주스예요. 베이컨으로 하자. 베이컨. 밑에 베이컨. 이러면 베이컨 철판 치즈 볶음밥이지. 자, 갑이 없으면 손으로. 생고기를 찢는 거야? 다 찢어버리겠어. 찢어가 태국말로 뭐야? 치익 치익. 치익 치익 치익.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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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 알아? 마침 냄새 안 좋아?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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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 김치와 기름과 만남. 환상의 짝꿍. 마치 그 문핀과 쫀땀의 만남처럼. 맞아 맞아 맞아.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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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래 바꾸래. 안 쓰러웠나봐. 안에 불이 없어. 숯불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세로는 있음자.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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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님. 아 재대로네. 이렇게 노릉지? 그치 물이 너무 쎄 물이 너무 쎄 야 이거 뭐 줄여 가스레인지 아세요? 귀미손도 와 야야야 진짜 맛있다 맛있어 맛있는데? 발견했다 간장소스도 여기가 진짜 맛있어 우와 진짜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 리바이 다시 시작해 진짜 너무 맛있다 필름 먹여보고 싶어 진짜 야 이거 탄 것도 맛있어 좀 심심할 수도 있는데 간장소스로 이제 다이삭 간을 추가해주는 거야 과조 이 월투 노래야 아 그래? 나 애기 때 항상 있으면 길가에 안큼 지나가거든 나는 이 노래 나오면 알지? 이거 어디 이렇게 땡기는 건가? 돌려 돌려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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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 있대지? 잘라줘 오케 오케 지민이 거 맥도날드야 맥도날드야 맥도날드 와 맛있다 오케이 야 근데 너 진짜 예술이다 아 이제 남자한테도 에어컨 나오나요? 에어컨 있었나? 기억이 안 따라와 에어컨 있어? 에어컨 있어? 향기도 좋아 미니 버전인가? 나 옛날에 포탑 같은데? 되게 귀엽다 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이면 요 위에는 콩콜레 그리고 과일 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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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needs a 이거는 내가 그걸 바ח UP 이건 내가 했는데 근데 내가 하는 거 보고 답답하셨나봐. 와 되게 잘했다. 그때 가짜가짜하나? 어머. 언니 이거 진짜 멋있다. 맛있어. 나 진짜 맥도날드네. 나 지금 여기까지 차가워. 내 아이스크림 나오자마자 녹는 거. 아 나 손 닦아는데 방금. 안에까지 있어. 내 아이스크림이 안에까지 할 수가 있어. 우리는 총 1, 2, 7, 7. 오케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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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베스트 비프에서 이렇게 맛있게 소고기를 뜯어봤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저녁도 먹었고. 배도 든든하고. 이번에도 또 알차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저희 구독자 이벤트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여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뵐게요. 자 모두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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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